이번 시간에는 맥에서 ssh라는 통신 규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스턴스에 접속한 다음에 여러분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즉 아마존 인프라 위에 있는 여러분의 인스턴스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터미널은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으면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게 보이지 않으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독보기 있죠? 스포트라이트에서 TERMI까지 입력하시면 터미널이 나올 겁니다. 이걸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명령어를 알아내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의 인스턴스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 오른쪽 클릭을 하면 Connect라고 하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 Connect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Connect with a standalone SSH Client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클릭합니다. 밑에 있는 Connect from your browser, browser using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웹을 통해서 접속하는 방법인데, 여러분이 터미널이나 커맨드 라인, 즉 명령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 권하고요. 만약에 그걸 하다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 두 번째 것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것은 우리 수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웹을 통해서 직접 연결하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걸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키를 찾으셔야 됩니다. 키는 우리 수업에서 이 밑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 기억나시나요? 키의 이름을 지정했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을 해놨잖아요. 바로 그 파일이 여러분의 인스턴스에 접속할 때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파일입니다. 그 파일을 이용해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파일은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았으면 이렇게 다운로드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운로드 리스트를 클릭해보니까 여기 codingeverybody-key.perm이라는 파일이 위치하고 있죠. 그럼 여기 있는 파일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터미널을 일단 키고요. 제가 지저분해서 좀 깨끗하게 했어요. 이 터미널을 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홈 디렉토리는 자기 자신이 유저들마다 주어지는 디렉토리가 홈 디렉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맥 같은 경우는 멀티 유저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있는데 그 사용자마다 디렉토리를 주는데 그것이 홈 디렉토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홈 디렉토리에서 다운로드 디렉토리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파일을 다운로드를 했기 때문에 저는 cd에서 다운로드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땅 쳤습니다. 그럼 현재 제가 홈 디렉토리에 있다가 다운로드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거예요. ls-a를 해보면 현재 다운로드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파일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codingeverybody-kit.pum이라는 저 파일이죠. 바로 이 파일을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면 되는데 이 파일의 위치를 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파일은 우리가 서버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를 아무데나 위치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제가 이동을 시킬 건데 이동을 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은 mv입니다. mv는 move라는 뜻이죠. 그래서 mv하고 codingeverybody under-kit.pum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제가 굉장히 빠르게 입력했죠. 그것은 앞에 코드까지만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물결, 슬래시, 그리고 .ssh, 슬래시, 코딩, 슬래시까지 하시고 엔터를 땅 치시면 아무런 메시지가 뜨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잘 이동됐다라는 것이고 뜬다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홈 디렉토리를 가리키는 기호거든요.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슬래시.ssh라고 하는 것은 홈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 중에 .ssh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로 이 앞쪽에 있는 codingeverybody under-kit.pum이라고 하는 파일을 이동시켜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 명령을 통해서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ssh 디렉토리에 codingeverybody under-kit.pum이라고 하는 파일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이 내용 중에서 이 3번 내용을 보면 여러분의 ssh 파일을 이 키 파일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chmod00 codingeverybody under-kit.pum이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명령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홈 디렉토리 이동을 해서 그 밑에 있는 .ssh 디렉토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cd 물결 슬래시 .ssh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명령 cd라는 것은 체인지 디렉토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ssh 디렉토리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pwd를 누르면 현재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홈 디렉토리 밑에 .ssh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서 방금 보셨던 명령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chmod400 그리고 codingeverybody.pum이라고 하고 엔터를 당치고 ls-al을 해보시면 codingeverybody under-kit.pum이라는 파일의 앞쪽에 이 부분이 r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의 방금 chmod400 codingeverybody under-kit.pum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한 걸 통해서 이 파일의 권한을 파일의 소유자 즉 여러분들이 읽기만 가능하도록 권한을 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용자가 이 컴퓨터에 접속을 했다고 해도 이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 codingeverybody under-kit.pum이라고 하는 저 파일을 열람하거나 수정하거나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보안을 강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접속을 할 건데 밑에 보시면 exampl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카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카피를 하고요. 그리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ssh 띄우고 i라고 되어 있는 부분 뒤에 codingeverybody under-kit.pum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키 파일을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slash.ssh 이렇게요. 그리고 codingeverybody under-kit.pum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뒤에 있는 ec2-175-4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인스턴스가 인터넷상에 위치하고 있는 주소입니다. 그 주소에 접근할 때 root라는 사용자 아이디로 접속을 한다는 뜻인데 여기 있는 roo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ubuntu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url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ubuntu라는 사용자로 접속을 하는데 접속할 때 이 codingeverybody under-kit.pum이라고 하는 것을 비밀번호 대신 제출해서 접속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제가 ubuntu라고 하는 이 아이디는 제가 ubuntu로 설정을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했기 때문에 ubuntu를 사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인스턴스를 사용했다면 root같은 아이디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ubuntu는 root 아이디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래요.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생긴 메시지가 뜨죠? 그럼 여기서 yes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ubuntu하고 ip1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접속을 한 거고 여기서 여러 가지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원격지에 있는 즉 아마존 인프라 위에 생성된 인스턴스를 여러 가지 명령을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웹서버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음 후속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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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